오후에 봉사자분 두 분이 오셔서 우리 견사 안에 청소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 아이들 밥그릇 그리고 또 덤벨 이불 이렇게 덮어주는 덤벨 지금 깨끗 닦아주고 계십니다. 다음에 또 옆칸에도 또 같이 오신 봉사자 커플께서 같이 도와주고 계세요. 우리 견사 있는 아이들 한결 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.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현재 지금 우리 잉카와 우리 동구리 방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. 반짝반짝 빛이 나도록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